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경매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매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거죠. 매가 허가 결정에 확정까지 이뤄지고 나중에 잔금을 내려고 알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낙찰자는 적지 않은 보증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께서 좋은 물건을 낙찰 받기에 좋은 시즌이 왔습니다. 실 수요자분들은 1.1%의 취득세를 내는데 반해서 투자자들은 많게는 13.4%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 즉 경쟁자들이 줄어든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비해서 낙찰자들이 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예상보다 적은 대출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법원 경매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도 중요하고 물건분석도 중요해요. 그런데 잔금을 기한까지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한 이유 없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요. 법원에 미리 냈던 최저가의 10%인 보증금을 날리게 되니까요. 구독자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경락잔금 대출 시의 주의점과 대출 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띄어져 있는 물건은 미납된 예만 든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컨대 9월 14일이 매각기일이었고 심 모모님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인 9월 21일에 매각결정기일이 허가가 됐고요. 그 일주일 후인 9월 말에는 허가의 확정이 떨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10월 말까지는 잔금을 법원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9월 14일 매각기일에 이 보증금 1365만원을 법원에 납부를 했으니까 나머지 약 1억 5600만원을 법원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럴 때 대출을 활용하게 되죠. 대출을 예상했을 때는 낙찰가에 예컨대 서울이라면 40% 정도인 6800만원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봤고 나머지 모자란 잔금을 현금으로 8900만원 정도 낙찰자가 보유를 해둔 거죠. 이 초보자분들이 하는 많은 실수가 입찰 전에 대출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알아보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만 이런 잔금 미납으로 인한 수천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주위에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약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경락 잔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 4가지의 큰 줄기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LTV가 무엇인지 그리고 DTI가 무엇인지 아셔야겠고요.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실수요자, 즉 그 집에 살 사람들 위주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 조건과 입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대출 받을 돈에서 방 공제를 해서 더 적게 나오는 이른바 방 빼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 따라서 대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지역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 6.17 대책 이전까지의 대출 상황을 알아보면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합쳐서 규제 지역 내에 포함되는 물건을 살 때 2주택 이상 부유한 세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는 주담대가 금지예요. 그렇지만 먼저 갖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2년이나 1년 내에 처분하고 새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제로 거주할 때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LTV나 DTI 이런 기준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10% 차이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LTV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말해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예컨대 8억 원이고 LTV가 40%라면 곱해서 3억 2천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고요. 주택의 담보 가치를 볼 때는 금융권에서 아직 KB 시세를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매입하거나 낙찰받은 금액 말고 KB 시세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계산을 미리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DTI는 대출 받을 사람의 그런 경제적 능력을 보는 기준인데요. 연간 소득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1년 동안 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있죠. 이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연봉이 내가 8천만 원인데 DTI가 50%다. 그러면 1년 동안 원리금 4천만 원을 감당할 정도의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DTI가 나아질수록 대출이 더 적게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DTI 계산기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재 금융권에서는 LTV와 DTI 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보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전 규제지역에서 즉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에서 주택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무관하게 얼마짜리를 사던지 간에 6개월 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투자용도로 집을 사면 안되고 실제 바로 거주할 집만 사야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주택에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6개월 내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출 상환의 압박이 들어오고 차주는 이후에 3년 동안 주택 관련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페널티가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처분이나 전입 요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고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10 대책에서는 LTV와 DTI를 10%씩 우대해주는 서민과 실수요자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약간 완화해줬어요.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일 때 생년체 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일 때 10% 더 대출이 가능한 건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일 때 마찬가지로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기준 즉 2020년 11월 기준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캡처를 해주셨다가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고민하실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인명의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막혔기 때문에 개인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9억 이하 LTV 40% 그리고 DTI 4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고 15억 이하인 물건인 경우에는 9억까지는 40% 9억을 초과해서 15억 이하까지는 20%를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3억짜리 주택을 산다면요. 9억원까지는 40% 그리고 4억원은 20%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요. 아무리 실거주용이라고 해도 주택구입 목적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분들이 6억원 이하의 물건을 무주택으로서 구입을 할 때는 10% 우대해줘서 50%까지 더 적용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나 전입 조건이 없어요. 매년 1억원 한도로 가능한데 세대원에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 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서 주택을 몰래 사면 안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희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공부를 해볼게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비해서 10%씩 더 대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처분과 전입 조건을 지켜야만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 15억 조건이 없죠.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수도권과 비규제 지역은 LTV 60이나 70%가 적용이 되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요. 이런 기준만 살펴보고 아 대출이 이만큼 나오겠네 계산을 해보고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빼야 하는 것이 있는 건데요. 바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이른바 방빼기나 방공제라고도 해요. 주택 임차인 중에서도 보증금이 이렇게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요. 경매 진행 시에 먼저 선순위에 들어온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권자 이런 분들보다도 세치기에서 먼저 이런 일정 보증금액을 배당을 먼저 해줘요. 이 보증금이 적은 분들은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서 먼저 세치기를 해서 배당해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 예전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최대한도를 적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걸 먼저 뺏기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은행에서는 이만큼 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들어올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받아갈 금액만큼은 대출해서 빼서 주는 거예요. 경매로 낙차를 받든 일반 매매로 사든 간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방공제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서울이라면요. KBC세 8억원짜리 주택을 구입이나 낙차를 받았을 때 LTV 40%를 적용해서 3억 2천만원이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의 최우선 변제금 현재 기준으로요. 이거는 계속 바뀌니까 주인법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금액을 뺀 2억 8천 3백만원이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만큼의 마이너스 된다 이걸 생각을 못하셔서 현금이 모자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낙찰 받은 다음 법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대출이 덜 나온다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주실 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의 방 한 칸만 즉 소액 임차인이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3,700만원 서울 경우에 한 번만 빼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예를 들어 1층 2층 건물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은 전체 건물이 한 명 소유지만 방이 4,5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방별로 소액 임차인이 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방 개수만큼 최우선 변제금을 다 곱해서 뺍니다. 방이 5개라면 3,700만원 곱하기 5를 빼는 거니까 훨씬 더 대출이 적게 나오는 거죠. 다가구 주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지역은요.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는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서 48개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69개입니다. 잘 파악을 해두셨다가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지역을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셀프로 내가 계산을 해보셨다면 반드시 입찰이나 매매 계약 전에 대출 상담사나 은행의 대북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간혹 내 월급통장이 신한은행이니까 주거래은행인 신한에 물어보면 최대한 대로 잘 뽑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 입장에서고요. 은행에서는 주거래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통장이 있다고 그 은행이 대출이 잘 나올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1금융권, 2금융권까지 골고루 알아보시고 경매법원에서 만날 수 있는 대출 상담사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막찰 후에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